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의 굿나잇 스토리는 셜록 홈치아, 사라진 남편의 진실입니다. 왓슨의 아내의 친한 친구가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녀의 남편은 왓슨의 환자이기도 한데, 그가 아편굴에 가서 이틀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왓슨은 자신이 직접 아편굴에 가서 그를 데려오기로 약속하고, 런던 부두 근처의 위험한 거리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편굴을 뒤지던 중, 홈즈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다른 사건의 수사를 위해서 아편굴에 잠복 중이던 홈즈는 왓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왓슨은 새로운 사건에 뛰어들게 되는데, 사라진 남편인 세인트 클리어 씨는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셜록 컴즈 지금은 고인이 된 엘리아스 휘트니 신학 박사는 세인트 조지 신학교의 청장이었지만, 그의 동생인 아이사 휘트니는 아편에 심하게 중독되어 있었다.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그 중독은 대학 시절 멍청한 장난으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강력하게 되었다. 드 퀸 씨가 묘사한 중독 상태에서의 몽환적 느낌과 꿈, 환상에 대해서 읽은 그는 자신의 담배를 아편 팅크에 흠뻑 적셔서 비슷한 효과를 일으켜보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듯 그는 그 중독 성향을 유지하는 것이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마약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다.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그는 공포와 동정심이 혼합된 감정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제 석고처럼 창백하면서 노란 얼굴과 축 처진 눈꺼풀, 바늘처럼 홀쭉한 뺨을 가진 채 안락의자에 파묻혀 있는 글을 볼 때마다 나는 고개한 사람의 파멸과 타락을 떠올리게 된다. 1889년 6월의 어느 밤 보통 사람들이라면 처음으로 하품을 하고 시계를 바라볼 시간쯤 우리 집 현관에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안락의자에 앉아있었고 아내는 무릎에 바느질거리를 올려놓고 있었는데 그녀가 약간 실망한 얼굴을 냈다. 환자인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아무래도 당신이 외출을 해야 할 일이겠군요. 매우 피곤하고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던 나는 투덜거리는 소리를 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서둘러 말하는 목소리들 그리고 마룻바닥을 울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우리 방의 방문이 열렸고 어두운 색계열의 옷을 입은 여자가 검은 면사포를 쓰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늦게 방문하게 된 것을 용서해주세요. 그녀가 말을 시작하더니 갑자기 침착함을 잃고 앞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자신의 팔을 벌려 아내의 목을 감싸앉더니 어깨에 고개를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 정말 큰 문제가 생겼어 그녀가 외쳤다. 도움이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아. 어머, 아내가 그녀의 면사포를 거두면서 말했다. 케이트 비툰이구나.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케이트. 처음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너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 그래서 바로 너한테 달려온 거야. 항상 그래왔던 일이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은 의뢰, 아내에게 달려왔다. 마치 불빛을 보고 날아오는 새들처럼. 이렇게 나한테 오다니 잘했어. 그래서 이제 와인과 물을 조금 마셔. 그리고 여기 편하게 앉아서 무슨 일인지 나한테 이야기해봐. 혹시 제임스는 먼저 자러 가라고 부탁하는 것이 낫겠니? 아니, 아니야. 의사 선생님의 충고와 도움도 필요해. 아이사에 대한 이야기야. 지난 이틀 동안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겁에 질리기 시작했어. 그녀가 자신의 남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부에게 이야기한 것은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다. 그녀는 나에게는 의사로서 아내에게는 오랜 친구이자 학교 동창으로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했다. 우리는 찾을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동원해서 그녀를 위로하고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까? 우리가 그녀의 남편을 가정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을까? 그런 듯 보였다. 그녀는 남편이 최근까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중독으로 인한 발작이 일어날 때면 그는 런던의 동쪽 먼 지역에 있는 아편구를 활용하곤 했다. 보통 그곳에서 그의 활락은 하루 이내에 마무리되었고 저녁이 되면 뒤틀린 몸에 멍한 정신을 겨우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편의 마법이 그에게 48시간 이상 머물렀고 부두의 쓰레기 같은 인간들 사이에 누워서 아편에 중독된 숨을 내쉬거나 아편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못 이겨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다. 어퍼스완댐가의 위쪽 골드바라는 아편굴에서 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소심한 젊은 여자가 그런 장소에 들어가서 불량배들에 둘러싸인 남편을 깨워서 데리고 나올 수 있겠는가? 여기 바로 한 가지 문제가 있었고 당연히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다. 내가 그녀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면 될까?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가 우리 집으로 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나는 아이사비트니의 주치의였고 나로서는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었다. 혼자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약속했다. 만약 그녀가 나에게 준 주소에 그가 정말로 있다면 두 시간 안에 마차에 그를 태워서 집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10분 후 나는 안락의자에서 일어나 체리나무로 꾸며진 거실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상한 심부름거리를 가지고 1인승 마차를 잡아타고 동쪽으로 달렸다. 그 당시에도 그 일은 이상하게 느껴졌으며 결국 미래는 나에게 그 일이 얼마나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는지 보여줬다. 하지만 나의 모험의 첫 번째 부분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어퍼스완 땜가는 런던 다리의 동쪽 강변을 따라서 북쪽에 줄지어 서 있는 부득과 뒤쪽에 자리한 어둠 침침하고 기분 나쁜 좁은 골목이었다. 싸구려 옷가게와 술집 사이로 가파른 경사의 계단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계단은 동굴의 입구처럼 보이는 어두운 틈 사이로 빨려들어갔다. 그 끝에서 나는 찾던 아편구를 발견했다. 마보에게 기다리라고 말한 다음 나는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끊이지 않고 움직이는 술취한 발들 때문에 한가운데가 움푹 꺼진 계단이었다. 아편구려의 문 위에 달린 기름등잔에 깜빡거리는 불빛의 의지에서 빗장을 찾은 나는 안으로 들어갔고 앞으로는 갈색의 아편 연기가 자욱하게 채워진 길고 낮은 방이 이어졌다. 방 안에는 나무로 만든 침상들이 다닥다닥 놓여있었어. 마치 이민자를 실은 배의 삼등 칸을 보는 듯했다. 어둑한 공기를 똑바로 바라보자 이상하게 기괴한 자세로 누워있는 몸체들과 굽은 어깨들, 꺾인 무릎들, 과하게 뒤로 젖힌 머리들, 하늘 향해 들린 턱들이 히끗히끗 모였다. 그리고 반짝임을 잃은 탁한 눈동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방 안에 들어온 나를 쳐다보았다. 금속관으로 이뤄진 사발들 속에서 독국물을 태우는 불길이 타올랐다가 사그라들어 검은 그림자들 사이로 붉은 동그라미가 밝아졌다, 희미해졌다 하면서 깜빡거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히 누워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기이하게 낫고 단조로운 어조로 함께 떠들고 있었다. 그들의 말소리가 강풍처럼 갑작스럽게 시끄러워졌다가 한순간에 사라져서 침묵이 사방을 압도했다. 말하는 사람들은 각자만의 생각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옆사람들이 하는 말에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방의 맞은편 쪽에는 타오르는 석탄 더미가 있었는데 바로 그 옆에 다리가 세 개 달린 의자가 서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늙은 남자가 양주먹으로 턱을 바치고 그 의자에 앉아있었다. 그는 팔뚝을 무릎에 대고 불길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 안색이 누르스름한 말레이사람이 서둘러 다가오더니 아편 파이프와 아편 뭉치를 내밀었다. 그리고 빈 침상을 가리켰다. 하, 고마워요. 하지만 나는 여기에 머물 생각은 없어요. 내가 말했다. 여기에는 내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아이사 휘트니씨죠. 나는 그 친구하고 말하러 온 거예요. 내 오른쪽에서 뭔가가 움직이면서 비명소리 같은 것이 터져나왔다. 어둠침침한 공간을 한동안 바라보자 창백한 얼굴에 누더기를 걸치고 지저분한 몰그를 한 휘트니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 아 세상에나 왓슨이구만 그가 말했다.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흥분해서 떨리고 있는 그의 반응은 나로 하여금 동정심이 들게 만들었다. 아, 그래 왓슨이구나 어, 지금이 몇시지? 열한시가 다 됐어. 오늘이 며칠인가? 금요일이야. 6월 19일. 아하, 아 이런 세상에나 나는 오늘이 수요일인 줄 알았어. 분명히 수요일이었다고. 그런데 도대체 자네가 이렇게 여기에 찾아와서 나를 놀라게 만든 이유가 뭐지? 그가 발사이로 얼굴을 묶고 고음으로 떨리는 소리를 내면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은 금요일이라고. 이봐 자네 아내가 지난 이틀 동안 자네를 기다려왔어.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 그래 부끄럽지 부끄러워 하지만 자네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군 왓슨 나는 고작 몇 시간 여기에 머물렀어. 세 대 정도만 아, 한 네 대일 수도 있겠군. 피웠거든. 그래 정확히 몇 대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자네하고 같이 집으로 갈 거야. 케이트를 놀라게 할 수는 없어. 불쌍한 케이트. 그래, 손을 좀 내밀어 봐. 나를 좀 일으켜줘. 마차를 타고 왔나? 그래, 밖에서 기다리고 있지. 그래, 그럼 그 마차를 타고 가야겠군. 하지만 내가 돈을 낼 것이 좀 있을 거야. 내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좀 알아봐줘. 왓슨. 너, 정신이 하나도 없어.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두 줄로 늘어서 있는 짐상들 사이에 있는 좁은 틈을 따라서 나는 그 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그 아편굴의 지배인을 찾았다. 그러는 사이 감각을 마비시키는 마약의 사악한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기 위해서 숨을 참아야만 했다. 그러던 중 화로 곁에 앉아있는 키가 큰 남자를 지나치는 순간 그가 갑자기 내 바지의 아래쪽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냥 내 옆을 지나쳐서 가. 그 다음에 뒤돌아선 나를 봐. 그 단어들이 내 귀에 아주 또렷하게 들렸고 나는 아래를 훑어보았다. 그 단어들은 내 옆에 있는 늙은 남자로부터 나온 것이 분명했다. 그는 마약에 취해서 반쯤 들어놓은 상태로 앉아있었는데 매우 마르고 주름살이 가득하고 노세로 인해 허리가 굽은 늙은 남자였다. 그의 무릎 사이에 아편 파이프가 허공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는데 순전히 그의 손가락에서 힘이 빠지는 바람에 파이프를 놓친 듯 보였다. 나는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간 다음 뒤를 돌아보았다. 다음 순간 놀라서 터져 나오는 비명을 막기 위해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자제력을 쏟아 부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등을 뒤로 돌려서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의 등이 곧게 펴졌고 주름살이 모두 사라졌고 멍한 눈동자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화로 옆에 앉아서 나를 향해서 미소 짓고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셜록 홈즈 그 자신이었다. 그는 나에게 다가오라는 작은 몸짓을 했고 바로 이어서 고개를 돌려서 근처의 사람들을 살핀 다음 다시 노인처럼 입술을 오므리더니 격련을 일으켰다. 홈즈 내가 속삭였다. 도대체 이 아편굴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최대한 목소리를 죽여 그가 대답했다. 내 귀는 상당히 예민하니까 작게 이야기해도 다 들을 수 있어. 자네의 흐리멍텅한 친구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주는 큰 친절을 베풀어준다면 자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을 거야. 바깥에 마차를 대기시켜놓고 있어. 그렇다면 제발 그를 마차에 태워서 집으로 가게 해. 자네는 그 친구를 믿어도 될 거야. 범죄나 잘못된 행위에 연루되기에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약에 찌든 상태거든. 그리고 마블을 통해서 자네 아내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 좋겠어. 나하고 갑자기 만나게 되어서 처리할 것이 있다고 해. 자네가 바깥에서 기다린다면 5분 후에 자네하고 만날 수 있어. 사실 셜록 홈즈가 부탁하는 그런 종류의 일들을 거부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웠다. 왜냐하면 그의 부탁은 매우 단정적이었고 뭔가에 숙련된 사람의 조용한 분위기와 함께 제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나는 휘트니가 마차 안에 안전하게 자리를 잡기만 하면 그날 밤 해야 할 임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남은 시간이 있어서 나는 언제나 특이한 사건에 관련되는 내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용방법이었다. 물론 내 친구에게 그런 사건들은 자신의 존재의 평범한 조건이기는 했다. 몇 분 동안 나는 아나에게 보낼 쪽지를 쓰고 휘트니의 돈을 계산하고 그를 끌고 마차로 가서 태운 다음 마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늙은 남자의 형체가 아편 굴밖으로 나왔고 나는 셜록홈즈 옆으로 가서 같이 거리를 걸었다. 두 개의 거리를 지나가는 사이 그는 굽은 허리와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그가 재빨리 주위를 살펴보더니 몸을 곧게 펴고 진심이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마도 자네 짐작으로는 그가 말을 시작했다. 내가 코카인 주사에 아편 피우는 행위를 추가했다는 생각을 했을 거야. 의사로서 자네가 좋아하는 내 작은 약점들 중 하나가 새로 생겨났다고 상상했겠지. 어쨌든 자네를 거기에서 만나게 돼서 놀란 것만은 확실하지. 하지만 내가 자네를 만나게 돼서 놀란 것만큼은 아닐 듯한데 친구를 찾으러 간 것이었어. 나는 내 적을 찾으러 간 것이었지. 적이라고? 아 그래 나의 필연적인 적수야. 아니 내 필연적인 먹잇감이라고 말해야 하나. 간략하게 말하자면 왓슨 굉장히 특별한 수사를 진행 중이야. 저 중독자들이 횡설수설 내뱉는 말들 속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 예전에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 만약 그 아편굴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한 시간짜리 이용권이 아니라 내 목숨을 대가로 치렀어야 했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 이 수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 저 아편굴을 운영하는 사람은 라스카라는 악당인데 그는 나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맹세했다고 들었거든. 저 건물 뒤쪽에 폴부드의 구석에는 아래쪽 강물로 바로 떨어지는 비밀문이 있어. 달이 없는 밤에 그 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기이한 이야기들이 존재하지. 뭐라고? 지금 시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그래 시체지 만약에 그 아편굴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한 멍청한 악마 같은 놈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천 파운드의 현상금을 챙기기만 해도 굉장한 부자가 될 거야. 템즈 강변 전체를 통틀어서 저기는 가장 사악한 살인을 위한 함정이라고 할 수 있어. 네이빌 세인트 클레어가 저 아편굴에 들어갔다가 다시는 나오지 못했다고 짐작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의 함정은 여기에 있지. 그가 손가락을 이 사이에 갖다 대더니 날카롭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아주 멀리에서 비슷한 휘파람 소리가 울렸고 그 뒤로 마차 바퀴 소리와 말발굽이 도로를 박차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 좋아 오와슨 작은 마차가 어둠 침침한 공간을 가르며 달려오는 동안 홈즈가 말했다. 마차의 옆에 달린 등불의 노란 불빛이 황금색 터널을 만들어내는 듯 보였다. 천혜도 같이 갈 거지. 안 그래? 만약 내가 도움이 된다면 오 신뢰할 수 있는 동료는 언제나 도움이 돼. 그리고 내 연대기를 기록해주는 사람은 더더욱 큰 도움이 되고 세다르에 있는 내 방에는 침대가 두 개 구비되어 있기도 해. 세다르? 그래 그것은 샌트클레어씨의 저택 이름이야.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 거기에서 머물고 있어. 그러면 그 집은 어디에 있어? 켄트 카운트리 지역 근처에 있어. 여기로부터 약 10km 정도는 가야 하는 곳이지.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 물론 자네가 아는 것은 없지. 잠시 후면 그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거야. 좋아요 존 지금은 당신이 필요 없을 것 같군요. 하프크라운이 있어요. 내일 11시 정도의 나를 찾아와요.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전해줘요. 좋아요 좋아요 잘가요 그가 채찍을 들어 말을 내려쳤고 우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거리가 이어지는 길을 따라서 앞으로 달려 나아갔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길이 점점 넓어졌고 그러다가 난간 기둥으로 지탱되는 넓은 다리가 나왔고 그 아래로는 얼음과 물이 섞인 강물이 어두침침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 다리를 건너자 벽돌과 회반죽으로 이뤄진 건물이 가득한 어두운 황무지가 나왔고 그 공간 속 고요함이 가끔씩 깨지는 원인은 경찰관들이 빠르게 달리면서 내는 발걸음 소리와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헤매는 주정뱅이들의 노랫소리와 고함 소리뿐이었다. 짙은 표류물처럼 보이는 구름이 하늘을 가로질러 천천히 흘러갔고 한두 개의 별이 여기저기에서 두꺼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깜빡거렸다. 홈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찰을 몰았다. 그는 가슴에 고개를 묻고 있었는데 마치 생각에 빠진 사람의 분위기를 풍겼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서 새로운 모험이 어떤 종류인지 어떤 사건이 그의 힘을 그토록 힘겹게 소진시키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의 흐름을 깨는 것이 두려웠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몇 킬로미터를 달린 후 교외 주택 지구의 가장자리가 시작되는 부근에 도달했다. 그 순간 그가 몸을 흔들고 어깨를 펴고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그것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고 있음에 만족하는 사람의 분위기였다. 자네는 정말로 침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을 받았어. 왓슨 그가 말했다. 그 침묵이 자네를 엄청난 가치의 동료로 만들어주거든. 나로서는 누군가 말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왜냐하면 내 자신의 생각이 그렇게 즐거운 것들은 아니거든. 이제 앞으로 한 여자를 만나게 될 텐데 그녀의 집 현관에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 지금 자네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잊은 것 같군. 아 우리가 리지역에 닿기 전에 자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말해줄 충분한 시간이 있어. 이상할 정도로 간단한 사건이지. 하지만 나는 앞으로 나아갈 기반을 전혀 찾지 못했어. 실이라고 하면 넉넉할 정도로 많이 있지. 하지만 어느 한 가닥도 손에 넣을 수가 없었어. 이제 자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할 게 왓슨. 어쩌면 내 입장에서는 사방이 어두운 것처럼 보이지만 자네라면 불꽃을 볼 수 있을 거야. 아, 이야기를 계속해봐. 음, 몇 년 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1884년 5월 네이빌 세인트 클레어라는 이름의 신사가 리 지역으로 이주했어.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지. 그는 커다란 저택을 사고 정원을 아주 멋지게 꾸몄고 아주 훌륭한 태도로 좋은 삶을 살았지. 점차 그는 이웃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1887년 그는 지역의 양조업자의 딸과 결혼했어. 그리고 지금까지 두 아이를 낳았지. 그는 직업이 없었지만 여러 회사의 사업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규칙적으로 아침이면 런던 시내로 갔다가 매일 오후 5시 14분이 되면 캐논가로 돌아왔어. 세인트 클레어 씨는 이제 서른 일곱 살이고 온화하고 균형 잡힌 습관과 취미를 가졌고 좋은 남편이고 다정한 아버지이고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애정을 받는 사람이지. 그리고 덧붙일 것은 지금 이 순간 그의 전체 빚은 우리가 지금까지 확실하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88파운드 정도야. 반면에 그는 캐피탈앤 카운티스 은행에 220파운드의 현금 예금을 가지고 있지. 따라서 돈 문제가 그의 마음속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 지난 월요일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는 평소보다 일찍 시내로 나갔어. 집에서 나가기 전에 그는 그날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두 개 있다는 말을 했고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장난감 벽돌을 한 상자 사오겠다고 했어. 그런데 더할 나위 없이 이상하게도 그의 아내가 같은 날 아침 전보를 받았어. 그가 나간 직후에 도착한 전보에는 값비싼 물건들이 들어있는 소포가 에버딘 운송회사의 사무실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지. 그녀는 그 소포를 기다리는 중이었겠지. 그리고 자네도 런던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그런 운송회사들의 사무실이 주로 프레스노가 근처에 있고 프레스노가는 어퍼스완댐가와 연결된 작은 거리라는 것을 잘 알 거야. 그래 바로 자네가 오늘 밤 나와 만난 거리지.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점심 식사를 하고 런던 중심가로 출발했어. 몇 가지 물건을 하고 운송회사의 사무실로 가서 소포를 받았고 정확히 4시 35분에 어퍼스완댐가를 걸어가고 있었어. 기차역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지. 아 지금까지 모두 이해가 되지? 그래 아주 명료해. 그리고 자네가 기억하고 있다면 이번 월요일은 심할 정도로 더웠어. 그래서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천천히 걸으면서 지나가는 마차가 없는지 살펴보려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 그리고 자신이 지나가는 지역이 상당히 불쾌한 곳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지. 그녀가 스완댐가를 따라서 걸어가다가 그녀가 비명 또는 외침을 들었는데 바로 그 순간 남편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얼어붙은 듯 놀랐어. 그녀 생각에는 그가 근처 건물 2층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지. 창문이 열려 있었고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명확하게 봤어. 그녀의 묘사에 의하면 남편은 극도로 흥분한 표정이었어. 그가 그녀쪽을 향해서 미친 듯 손을 흔들었는데 한순간에 창문 뒤로 사라져버렸어. 그녀의 느낌에 의하면 마치 창문 뒤쪽에서 뭔가 저항할 수 없는 힘이 그를 안쪽으로 끌어당긴 것 같았다고 하더군. 그녀의 예민한 눈에 특이하게 비쳤던 것은 남편이 아침에 나갈 때 입었던 검정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옷깃도 세워져 있지 않았고 넥타이도 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지. 남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확신한 그녀가 그 건물에 연결된 계단 앞까지 달려갔어. 사실 그 건물은 자네가 오늘 밤 나를 발견했던 바로 그 아편굴 건물이었어. 그리고 앞쪽에 공간을 가로지른 다음 2층에 연결된 계단을 타고 올라가려고 시도했어. 하지만 계단 아래쪽에서 그녀는 라스카라는 사람과 마주쳤고 아 그래 아까 이야기한 그 악당이 맞아. 그가 그녀를 밀쳐냈어. 그리고 아편굴에서 일하는 덴마크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 그녀를 거리로 쫓아냈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의혹과 공포에 질린 그녀는 거리를 따라서 달려갔는데 정말 대단한 행운 덕분에 그녀가 근방의 순찰구역으로 가던 경찰관들 몇 명과 형사 한 명을 만나게 되었어. 형사와 경찰관들이 그녀를 따라서 아까의 건물로 들이닥쳤고 그 집 주인의 그치지 않는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길을 뚫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 그리고 세인트 클리어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방까지 올라갔지. 거기에 그의 흔적은 없었어. 사실 건물의 그 층 전체에는 아무도 없었고 다만 기괴한 외모를 가진 불구자 거지 한 명만이 살고 있는 듯 보였어. 그리고 그 노숙자와 라스카 모두 그날 오후 내내 그곳에 왔던 사람은 전혀 없었다고 맹세했어. 그들의 맹세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형사는 뒤로 물러나서 샌트클레어 부인이 헛것을 본 것이라고 믿게 되었지.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가 비명을 지르면서 방 안 가운데 있던 탁자 위에 작은 상자 앞으로 달려가서 그 뚜껑을 찢어서 열었어. 그 안에는 장난감 벽돌이 가득 들어 있었어. 바로 아침에 남편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오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장난감 이었던 거야. 이 장난감을 발견한 것과 그 노숙자가 계속 중얼거리는 앞뒤 안 맞는 소리 덕분에 형사는 그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 방이 다시 세밀한 조사를 거쳤고 발견된 결과들은 모두 가증스러운 범죄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었어. 앞쪽 방에는 별다른 가구가 없는 응접실 역할을 했고 그것은 작은 침실로 이어졌는데 침실은 부두의 뒤쪽을 굽어볼 수 있는 위치였어. 부두와 침실 창문 사이에는 아주 작은 골목이 있는데 썰물 때는 마른 상태지만 밀물 때는 물이 거의 3미터 까지 차오르지. 침실 창문은 좌우로 넓은 모양이고 아래쪽에서 위로 열리는 방식이야. 조사 과정에서 핏자국이 이어져 있는 것이 창턱에서 발견되었고 침실의 나무바닥에는 점점이 흩뿌려진 핏자국이 남아있었어. 앞쪽 방에 커튼 뒤 멀찍이 숨겨진 공간에서 네빌 세인트 클레어씨의 옷이 모두 발견되었어. 물론 그의 외투만은 발견되지 않았지. 그의 장화와 양말 모자 시계까지 모두 그 안에 있었어. 그 옷 위에는 폭력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어. 그 외에 네빌 세인트 클레어씨의 행방에 대한 흔적은 없었어. 창문 근처에 출입구 같은 곳은 없었기 때문에 창문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은 없었지. 그리고 곳곳에 남겨진 핏자국으로 추측해볼 때 그가 수영을 해서 강물을 타고 나갔을 가능성도 없다고 보였지. 게다가 그 비극이 일어난 날 강물의 파도가 높았고 조류가 강했거든. 그 다음 이 사안에 관련된 악당이 누구인지 대해서는 명백해 보였지. 라스카라는 사람은 가장 사악한 이력을 가진 사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거든. 하지만 세인트 클레어 부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이 창문에서 사라진 후 겨우 몇 초 후에 그는 계단 아래쪽에 나타났어. 그러니까 그는 범죄를 도운 정도의 관계만 있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주장을 유지했어. 그리고 자신의 세입자인 휴 분이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어. 그리고 사라진 신사의 옷가지들이 어떻게 거기에 있게 되었는지 자신도 모른다고 말했어. 라스카의 부하로 아편구를 관리하는 사람의 주장 역시 비슷했어. 그리고 아편구를 위층에서 사는 그 사악한 불구자 이야기를 해보자고. 그야말로 아마도 마지막으로 네빌 세인트 클레어를 목격한 사람일 거야. 그의 이름은 휴분이고 그의 흉측한 얼굴은 런던 시내를 많이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낯익을 거야. 그는 전문적인 구걸꾼이야. 하지만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밀랍 성냥을 파는 장사꾼으로 가장하고 다니지. 스레드니들 가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아 아마 자네도 알고 있을 거야. 벽에 작은 천사 그림이 있어. 바로 거기가 그가 매일 앉아있는 곳이야. 무릎 위에 성냥 상자를 몇 개 올려놓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동정심을 담은 동전의 비가 기름때가 묻은 모자 속으로 부어지곤 하는 거야. 그의 바로 앞에는 런던에서도 가장 붐비는 인도가 있거든. 그 사람의 진정한 직업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해야만 했어. 그렇게 오래 관찰한 결과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 그가 걷어들이는 성과에 나는 놀라기도 했어. 자네도 알겠지만 그의 외모는 너무도 기괴해서 곁을 지나치면서 그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붉은 머리에 끔찍한 흉터로 일그러진 창백한 얼굴 그리고 가끔씩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그 흉터로 인해서 뒤틀거리는 입술 가장자리 불독같은 뺨 그리고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검정 눈동자가 그의 머리카락 색의 선명한 대비를 이루거든. 그래서 그는 구걸꾼들 가운데서 유난히 돋보이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는 영리하게도 지나가는 사람이 던져주는 것이면 어떤 것을 받더라도 기꺼이 감사하다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 아편굴 2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이자 우리가 찾아나슨 신사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지. 하지만 불구자라면서 내가 말했다. 도대체 그는 불구자가 한창 건장한 나이의 남자하고 단독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건가? 그가 불구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쩔뚝거리면서 걷기 때문이야. 하지만 다른 측면을 보자면 그는 힘이 세고 상당한 체력을 가진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있어. 자네 의사로서의 지식과 경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야. 왓슨, 신체기관 한 군데의 약점은 다른 기관의 예외적인 강력함이 의해서 보완되곤 하잖아. 이야기를 계속해줘. 음, 창문에서 핏자국을 발견한 순간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정신을 잃었어. 경찰이 마차를 불러서 그녀와 같이 타고 집까지 데려다 줬어. 그녀가 현장에 있다는 것이 조사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겠지. 이 사건을 맡은 바톤 형사는 그 건물과 방 전체에 대해서 매우 세심한 조사를 진행했어. 하지만 그 사안에 빛을 비춰줄 것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 분의를 바로 체포하지 않은 실수가 저질러졌지. 그래서 그 몇 분 동안 그는 자신의 동료인 라스카에게 소식을 보냈을 수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실수를 만회하는 조치가 바로 시행되었고 분의는 체포되어서 수색을 당했어. 하지만 그의 범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 물론 그의 오른쪽 소매에서 핏자국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지. 하지만 그는 자신의 넷째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근처에 있는 못 때문에 상처를 입었고 핏자국은 거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 전에 창문 근처에 서 있었는데 창턱에 있는 핏자국 역시 자신의 손가락 피라고 덧붙였어. 그는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를 본 적 없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했고 자신의 방 안에 있던 그 신사의 옷가지는 자신에게도 수수께끼일 뿐이라고 맹세했어. 그리고 세인트 클레어 부인이 자신의 남편을 그 집 창가에서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녀가 미친 것이거나 꿈을 꿨던 것이라고 주장했어. 큰 소리로 저항하는 가운데 그는 경찰서로 끌려갔고 형사는 그 건물에 남아서 썰물이 되면 뭔가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다렸지.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단서가 나왔지. 진흙 뒤범벅인 강둑에서 경찰들이 찾아낸 것은 원래 목적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이었지. 그것은 네빌 세인트 클레어씨 자신이 아니라 그의 외투였어. 파도가 물러나자 외투는 뒤로 뒤집힌 채 바닥에 놓여있었지. 그래 그 외투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을 것 같아. 상상도 못하겠군. 그래 자네가 상상하지도 못할 것들이 나왔어. 외투의 모든 주머니에는 패니와 하프패니 동전들이 가득 차 있었어. 모두 합쳐서 421개의 패니 동전 그리고 270개의 하프패니 동전들이었지. 파도에 휩쓸려서 멀리 떠내려가지 않은 이유는 명백했지. 하지만 사람의 시체는 다른 이야기야. 부두와 그 건물 사이에는 상당히 격렬한 조류가 흘러. 그러니 동전을 가득 채워 무거워진 외투는 쓸려 내려가지 않았지만 벌거벗겨진 시체는 쓸려가서 강물 속 깊은 곳으로 흘러들어갔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이해하기로는 다른 모든 옷들은 방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시체는 외투만 입혀져 있었다는 건가?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 하지만 추론을 하는 용도라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충분히 많아. 이렇게 가정해보자고. 이 분이라는 사람은 네빌 세인트클레어를 창문 너머로 던졌어. 그리고 그 행위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은 근처에 없었어. 그 다음에 그가 무슨 짓을 했을까? 아마도 비밀을 누설할 수 있는 옷가지들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을 거야. 그래서 그는 외투를 집어올린 다음 그것을 던지려고 하다가 외투가 강물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떠다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는 세인트클레어 부인이 위로 올라오려고 해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었고 어쩌면 그의 공범인 라스카가 경찰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그는 자신의 숨겨진 보물상자로 뛰어가서 구걸 행위의 결과로 모은 동전을 꺼내서 손이 닿는 모든 주머니 안에 우겨넣었을 수 있지. 그렇게 하면 외투를 가라앉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가 외투를 창문 밖으로 던졌고 다른 옷까지 해도 동일한 행위를 하려고 했지만 아래쪽에서 다급하게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는 겨우 창문을 닫는 정도의 일만 끝냈을 수 있어.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다고 생각할 수 있지.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리는군. 그럼 우선 그것을 현재까지의 잠정적 가설로 삼아서 수사를 진행하면 되겠지. 개선의 여지는 필요한 가설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본인은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갔어. 하지만 추가적으로 그에게 불리한 증거가 드러난 것은 하나도 없었어. 그는 몇 년 동안 직업적인 구걸꾼으로 유명했지만 그의 삶 전체는 상당히 조용하고 무고한 듯 보여. 현재로서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과 대답이 필요한 질문들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 네빌 샌트클레어 씨가 아편굴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일은 언제 벌어졌는가.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휴브니가 그의 실종과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등등의 문제는 모두 대답이 쉽지 않아. 내가 경험했던 사건들 중에서 처음에 보기에는 매우 단순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어려움을 내재했던 사건을 기억할 수 없다고 고백하겠어. 셜록홈즈가 그 특이한 사건의 나머지 상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우리는 거대한 도시의 근교를 향해서 나아갔다. 런던의 마지막 집들이 우리 뒤로 멀어져 갔고 우리 양옆으로 시골의 울타리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가 이야기를 모두 마쳤을 때 우리는 서로 멀리 떨어진 마을을 두 개 통과했고 몇 개의 창문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이제 우리는 네 외곽 지역에 들어선 거야. 내 친구가 말했다. 이 짧은 마차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개의 교회 지역을 통과한 것이지 미드넷 에섹스에서 시작해서 서라이의 모서리 부분을 지나서 마침내 켄트에 도착했어. 저기 나무 사이로 보이는 불빛이 보여? 저기 저것이 세다르 저택이야. 아마도 저 불빛이 흘러나오는 등불 옆에는 근심에 젖은 여자가 한 명 앉아있을 거야. 그녀의 긴장한 귀에는 우리 마차를 끄는 말의 발굽소리가 들렸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거든. 하지만 왜 이 사건 수사를 베이커가의 잔해방에서 진행하지 않는 거야? 내가 물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서 진행해야 할 수사 사항들이 많기 때문이야.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나에게 방을 두 개나 내주는 친절을 베풀어줬어. 그리고 그녀가 내 친구이자 동료를 기꺼이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안심해도 좋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남편에 대한 소식이 없을 때 그녀를 만나는 것이 정말 싫어 왓슨. 여기 다 왔군. 워워. 그래 저기 워워워. 우리는 고유의 커다란 정원 위에 서 있는 거대한 별장 모양의 저택 앞에 마차를 세웠다. 마구간지기 소년이 달려나와서 말의 고삐를 잡았고 아래쪽으로 끌었다. 나는 홈즈를 따라 마차에서 내려서 자갈이 깔린 굽은 길을 따라서 집 앞까지 걸어갔다. 우리가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는 사이 문이 열리고 작은 금발모래의 여자가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일종의 견사가 섞인 모슬린 천의 옷을 입고 손목과 목지 위에는 풍성한 분홍색의 쉬폰 천장식을 달고 있었다. 집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의 홍스러울 배경으로 그녀의 몸이 윤곽선을 그렸다. 한 손은 현관문을 잡고 있고 다른 손은 격앙된 감정으로 반쯤 들어올린 채였다. 그녀는 몸을 살짝 굽혀 머리와 얼굴을 앞으로 내밀고 열정적인 눈동자로 입을 살짝 벌리고 뭔가를 묻는 자세였다. 그래서요? 그녀가 외쳤다. 그래서요? 그러더니 그녀가 우리 두 명을 보더니 희망에 찬 환성을 질렀다. 그러나 내 친구가 고개를 흔들고 어깨를 움찔거리는 것을 바라보더니 그 환성은 흐느낌 같은 것으로 변했다. 좋은 소식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나쁜 소식도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주님께 감사해야겠군요. 오늘 힘든 하루였을 테니 많이 고생하시고 지치셨을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은 제 친구인 왓슨 박사입니다. 이 친구는 많은 사건에서 나에게 필수적인 도움을 주곤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았던 덕분에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사건 수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녀가 내 손을 따뜻하게 잡으면서 말했다. 저희 집에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고 믿어요. 갑자기 저희에게 벌어진 불행한 사건을 고려하신다면 그래 주시리라고 생각해요. 친애하는 부인 내가 말했다. 저는 오랜 세월 전쟁에 다녀온 군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사과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당신께나 여기 제 친구에게나요. 진심으로 기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셜록홈즈씨? 그 집의 부인이 우리를 데리고 환하게 불이 밝혀진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식탁에는 차갑게 먹는 스타일의 요리가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다. 당신에게 한두 가지 간단한 질문을 여쭙고 싶어요. 그리고 아마도 당신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뭐든지요. 부잉. 제 감정이나 기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말아주세요. 나는 신경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기절을 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냥 당신의 진정한 진정한 의견을 듣고 싶은 것 뿐이에요. 어떤 점에서 말씀이신가요? 당신의 진정한 가슴에서 우러나온 말을 저에게 해주세요. 당신 생각에는 네빌이 아직도 살아있으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셜록 금지는 그 질문에 매우 당황한 듯 보였다. 솔직히요. 바로 지금 대답해 주세요. 그녀가 양탄자 위에 꼿꼿하게 서서 그를 절실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번복했다. 그가 팔걸이에 손을 올리고 몸을 안락의자 뒤로 묻었다. 그렇다면 솔직히 말해서 부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살해 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언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인가요? 월요일이에요. 그렇다면 아마도요 홈즈씨 당신이라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해서 그의 편지를 받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죠? 셜록 홈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앞으로 뛰쳐나왔다. 마치 감전된 사람처럼. 뭐라고요? 그가 소리쳤다. 그래요? 오늘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허공에 한 장의 종이를 들어 올렸다. 그것 좀 봐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가 흥분한 손길로 그녀에게서 편지를 낚아챘고 그것을 식탁 위에 잘 펼친 후 등불을 가져와서 옆에 두고 자세하게 조사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그의 어깨 너머로 그 편지를 면밀하게 살폈다. 봉투는 매우 거친 재질의 종이였고 그레이브샌드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었다. 소인의 날짜는 바로 그날 날짜였거나 혹은 바로 그 전날 날짜였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어서 환한 불빛 속에서도 소인 속 날짜를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매우 거친 필체군요. 홈즈가 중얼거렸다. 분명히 분명히 이 봉투 이 봉투 위 필체는 당신 남편의 필체는 아니겠죠. 그렇죠 부인? 아닌 것이 맞아요. 하지만 안에 든 종이의 필체는 남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봉투에 주소를 적은 사람이 누구든가 안에 그 사람은 정확한 주소를 물어봤어야만 했다는 것이 보이는군요. 그것을 어떻게 아실 수 있는 건가요? 아 당신도 잘 보시겠지만 여기 이 이름은 완벽하게 검은 잉크로 쓰여져서 제대로 말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약간 회색빛을 띄고 있죠. 바로 앞지가 사용되었다는 의미죠. 만약 그 부분이 한 번에 쓰여진 다음 그 위에 앞지가 사용되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짙은 검은 윤곽이 남지 않았겠죠. 이 사람은 먼저 이름을 쓴 다음 잠시 시간이 흐른 다음 주소를 쓴 것이죠. 그 의미는 그 사람이 주소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물론 사소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사소한 것들만큼이나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이제 안에 든 편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아 여기에 같이 딸 연 것이 있었군요. 맞아요. 반지가 있었어요. 남편의 인장이 새겨진 반지예요. 그리고 이 필체가 남편분의 필체라는 것을 확신하시나요? 그의 필체 중 하나죠. 하나라고요? 저의 남편이 서둘러서 글씨를 쓸 때의 필체예요. 그가 평성시에 쓰는 필체와는 달라요. 하지만 나는 그 필체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보 겁먹지 말아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커다란 실수가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줘요. 내빌 보냄. 연필로 쓰여졌고 책의 면지를 사용했군요. 8절판 크기이고 빛인 무늬는 없습니다. 오늘 그레이브샌드 우체국에서 붙여졌고 엄지손가락이 더러운 사람이 붙였어요. 아 그리고 봉투에 뚜껑에 불칠을 한 것은 내가 크게 잘못 본 것이 아니라면 씹는 담배를 애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이 남편의 필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으시고요 부인? 전혀 없어요. 내빌이 이 편지를 쓴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이 편지는 오늘 그레이브샌드 우체국에서 발송되었죠. 아 샌트클레오 부인 구름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험이 끝났다고 감히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살아있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홈주 씨. 이 교묘한 위조품이 우리에게 엉터리 냄새를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남편분은 살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반지가 증명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반지는 남편분에게서 뺏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이건 우리 남편이 직접 쓴 편지라고요. 맞습니다. 아마도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편지가 월요일에 쓰여진 후 오늘 붙여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겠군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나를 절망에 빠뜨리지 말아요. 홈즈 씨. 나는 나는 남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는 강력한 공감이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나쁜 일이 벌어졌다면 내가 바로 알아찾았을 거예요. 그를 마지막으로 본 바로 그날 그는 침실에서 손을 다쳤어요. 하지만 그때 나는 식당에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거의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내가 그토록 사소한 일에도 반응할 수 있는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분석적인 추론가보다 여성의 육감 같은 것이 훨씬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하기에는 제가 너무 많은 경험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편지는 당신께서 주장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탱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남편분이 살아있고 편지를 썼다면 왜 그분께서는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런지 상상할 수 없기는 하죠. 추측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월요일에 부인과 헤어지면서 남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전혀요. 그리고 당신은 어퍼스 원뎀가에서 남편분을 봤을 때 깜짝 놀랐고요. 아주 크게 그때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남편분이 당신을 불렀을 수도 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수 있어요.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는 뭔가 알 수 없는 비명 같은 것을 질렀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도움을 청하는 비명 같은 것이었을 수도 있죠. 부인 부인 생각에는 그래요. 그가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놀람의 비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당신을 본 것이 그로하여금 손을 들고 흔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당신 생각에는 그가 뒤로 끌려갔다고 했죠. 너무나도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쩌면 그가 뒤쪽으로 뛰어들어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 방에서 다른 사람을 봤습니까? 아니요. 단지 자신이 거기에 있었다고 자백한 그 끔찍하게 생긴 사람 말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계단 아래쪽에서 나를 막은 라스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남편분은 당신이 목격한 것에 의하면 평상시의 옷을 모두 입고 있었나요? 옷기 타고 넥타이를 제외하곤 모두 입고 있었어요. 남편이 목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남편분이 어퍼스 환덤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남편분이 아편을 피운다는 단서나 흔적 같은 것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요. 아 감사합니다. 세인트 클레어보인.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확실히 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이제 저희는 간단한 저녁을 먹고 침실로 가겠습니다. 내일은 매우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방은 매우 넓고 편안한 방이었고 홈즈의 말대로 이미 침대가 두 개 놓여있었다. 나는 하룻밤 사이의 모험으로 인해서 너무 지쳐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셜록 홈즈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면 며칠이라도 아니 며칠이라도 휴식을 취하지 않고 그 문제를 뒤집어보고 아는 사실들을 재배치해보고 모든 가능한 측면에서 그것을 살펴보는 유형의 사람이었다. 그 문제를 완벽하게 꿰뚫어볼 수 있게 되거나 또는 자신이 가진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납득시킬 때까지 그 작업은 계속되었다. 이불에 누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밤을 세워서 앉아있을 것임이 나에게도 명백해졌다. 그는 외투와 자켓을 벗고 커다란 푸른 가운을 입고 침대와 소파 안락의자에서 방석을 모두 모았다. 그것들을 가지고 그가 일종의 동양풍의 긴 의자를 만들고 그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싸구려의 거친 담배 한 무더기와 성냥 상자가 놓여있었다. 등불에 희미한 불빛에 의존해서 나는 그가 낡은 가시나무 파이프를 입에 물고 천장 한 구석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움직임도 없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파이프에서 나온 푸른 담배 연기가 휘감기며 솟아올랐고 어둑한 불빛이 메브리코가 특징인 그의 얼굴이 굳게 굳어있는 모습을 비쳤다. 그렇게 그가 앉아있는 동안 나는 잠에 빠졌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외침에 내가 깨어났을 때도 셜록홈즈는 이전 모습 그대로 앉아있었다. 눈을 뜨자 한여름의 태양이 방 안을 가득 비추고 있었다. 담배 파이프는 여전히 그의 입 사이에 끼어 있었고 연기는 여전히 공중으로 휘감기어 올라가고 있었고 방 안에는 담배 연기가 짙게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전날 밤 봤던 한 무더기의 담배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 일어났나 왓슨? 그가 물었다. 그래 아침마차 여행을 즐길 기운이 생겼나? 기꺼이 그러면 우선 옷을 입어 아무도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마구간지기 소년이 어디에서 자는지 알아. 그러니 바로 작은 마차를 꺼내올 수 있을 거야. 그가 그 말을 하면서 반쯤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를 냈고 그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전날의 우울한 분위기의 사색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옷을 입으면서 시계를 확인했다.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았다. 4시 25분 이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옷을 다 입을 무렵 방 밖으로 나갔던 홈즈가 되돌아와서 마구간지기 소년이 마차에 말을 달고 있다고 전해줬다. 나는 혼자서 생각해낸 작은 이론 하나를 시험하고 싶은 거야. 그가 장화를 신으면서 말했다. 내 생각에는 왓슨 자네는 지금 전 유럽을 통틀어 가장 멍청한 사람 앞에 있는 것이지. 누군가 와서 나를 걷어차고 그래서 차린 크로스까지 날아간다 해도 나는 아무 불평도 하지 말아야 돼. 하지만 이제 나는 이 사건의 모든 것에 대한 열쇠를 치고 있어. 그렇다면 그 열쇠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하, 욕실에 있었지. 그가 대답했다. 아, 아, 그래. 아, 나는 지금 농담하는 것이 아니야.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내 표정을 보면서 말을 이었다. 방금 전에 욕실에 다녀왔어. 그리고 그것을 꺼내서 여기, 이 글래드스톤 가방 안에 넣어놨지. 그래, 가자고 친구. 이제 우리는 그 열쇠가 자물쇠에 제대로 맞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야. 우리는 최대한 조용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저택 밖에서는 환한 아침 햇살이 우리를 맞이했다. 우리 앞쪽으로 뻗은 길의 시작 지점에 마차와 말이 서 있었고 옷을 반만 걸친 마구간지기 소년이 말의 고삐를 잡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마차 안에 올라타서 런던 로를 따라서 앞으로 달려나갔다. 거대한 도시로 야채와 과일을 실어 나르는 몇 대의 시골 마차를 지나쳤지만 도로 좌위에 늘어선 별장 형식의 저택들은 생명력을 잃은 듯한 고요함 속에 묻혀 있었다. 마치 꿈속에서 보는 도시처럼 느껴졌다. 이 특이한 사건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었지. 홈즈가 말들에게 채찍을 가볍게 쳐서 속도를 올리면서 말했다. 지금까지 나는 두더지만큼이나 눈이 멀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나중에라도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무 지혜도 배우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강조하고 싶군. 우리 마차가 도시로 들어가서 설의 지역 쪽의 거리를 질주하는 동안 가장 일찍 일어난 사람들 조차도 졸린 기운을 풍기면서 창문 너머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워털루 브릿지 로우를 타고서 템즈강을 건넌 우리는 웰링턴가를 타고 계속 달리다가 급하게 우회전을 했다. 우리가 도달한 곳은 바우가였다. 셜록 홈즈는 그곳의 경찰서에서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본 경찰관 두 명이 그에게 경례했다. 그들 중 하나가 마차의 말고삐를 잡았고 다른 하나가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다. 누가 당직인가요? 홈즈가 물었다. 브래드 스트리트 경위입니다. 홈즈 씨 아 브래드 스트리트 씨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걸어오는 동안 튀어나올 돌로 장식된 복도 사이로 키가 크고 튼튼한 몸의 형사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그는 뾰족한 모자에 가슴에 장식이 달린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다. 당신하고 조용히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래드 스트리트 경위님 물론이죠 홈즈 씨 여기 제 방으로 가서 이야기하시죠. 그 방은 작지만 사무실처럼 장비가 갖춰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거대한 기록부가 놓여있었고 벽 한쪽에는 전화기가 튀어나와 있었다. 형사가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았다. 뭘 도와드릴까요 홈즈 씨 아 그 분이라는 구걸꾼 때문에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리지역의 네이빌 세인트 클레어 씨의 실종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요? 그 사람은 여기에 끌려왔다가 추가적인 신문을 위해서 지금 구류 상태에 있죠. 나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가 있습니까? 유치장에 있습니다. 조용한가요? 그럼요.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아주 더러운 친구죠. 더럽다구요?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로 하여금 손을 씻게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석탄 광부만큼이나 검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의 혐의가 확정되면 그는 규칙에 정해진 대로 죄수로서 목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당신이 그를 본다면 그가 목욕을 해야 한다는 내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를 직접 봤으면 합니다. 그러실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아 그 가방은 여기에 두셔도 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이 가방도 가져갈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가 우리를 이끌고 복도를 따라가서 창살이 있는 문을 열고 아래로 뻗은 나선형 계단을 내려갔다. 그리고 우리는 양편의 문이 줄지어 서 있는 하얀색의 복도 앞에 도착했다. 오른쪽으로 세 번째 방이 그의 방입니다. 형사가 말했다. 여기입니다. 그가 조용히 방문 위쪽에 달린 작은 판자를 뒤로 밀더니 안쪽을 살펴보았다. 그는 잠들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 친구를 제대로 보실 수 있겠군요. 우리 모두 창설 사이로 시선을 돌리고 안쪽을 바라보았다. 죄수는 우리 쪽으로 얼굴을 돌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느리면서도 육중했다. 그는 중간 키에 구걸꾼이라는 직업에 어울리는 엉망으로 망가진 옷을 입고 있었다. 누더기 같은 외투에 찢어진 틈 사이로 색상 짙은 셔츠가 튀어나와 있었다. 형사가 말한 대로 그는 심하게 더러웠다. 게다가 그의 얼굴 위에 묻은 검댕조차도 불쾌하게 흉측한 용모를 숨길 수 없었다. 오래된 흉터에서 시작된 넓게 찢긴 자국이 눈으로부터 시작해서 턱까지 이어지면서 얼굴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그리고 얼굴이 오므라들 때면 그 찢긴 자국이 위쪽 입술 한쪽을 뒤뜰어서 짐승이 으르렁거릴 때처럼 이를 기괴하게 드러냈다. 놀라울 정도로 붉은 머리카락이 그의 눈썹 위와 이마를 뒤덮고 있었다. 하 정말로 아름답죠. 안 형사가 말했다. 저 사람에게는 확실히 목욕이 필요하겠군요. 홈즈가 말했다. 오기 전부터 저 사람에게 목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 글래드스톤 가방을 열고 놀랍게도 커다란 목욕용 스폰지를 꺼냈다. 아 당신은 재미있는 분이시군요. 형사가 낄낄거리는 소리를 냈다. 좋아요. 이제 당신이 커다란 친절을 베풀어 저 문을 아주 조용히 열어주신다면 우리는 그를 훨씬 더 존경할 만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뭐 안 그럴 이유가 없군요. 형사가 말했다. 저 친구는 바오가의 유치장에는 어울리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안 그런가요? 그가 조용히 열쇠를 자물쇠 안으로 밀어넣었고 우리는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그가 잠시 몸을 돌리더니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홈즈가 물주전자 위쪽으로 허리를 숙이고 스폰지에 물을 적신 다음 죄수의 얼굴 위에 대고 거칠게 두 번 문질렀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외쳤다. 켄트 카운트의 리에서 오신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씹니다. 내 평생에 그런 환경을 본 적은 없었다. 스폰지를 문지르자 그 남자의 얼굴 껍질이 마치 나무 기둥에서 껍질이 벗겨지듯 떨어져 나왔다. 거친 갈색의 검댕 같은 것은 사라졌다. 얼굴에 짐승 같은 불쾌한 냉소를 만들어내던 뒤틀린 입술 역시 사라졌다. 홈즈가 그의 머리카락을 한 번 잡아당기자 뒤엉킨 빨간 머리카락이 사라지고 창백하고 슬픈 표정에 그러나 잘생긴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가 침대에서 일어나 걸터 앉았다. 그의 머리카락은 검은색이었고 피부는 부드러웠다. 그가 눈을 비비면서 당황스러움과 졸음에 뒤섞인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변장이 들통났다는 것을 불현듯 깨달은 그가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옆으로 던져 베개 사이로 얼굴을 파묻었다. 이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형사가 소리쳤다. 이 사람은 바로 실종된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는 숲의 사진에서 이 얼굴을 봤습니다. 죄수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자신의 운명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듯 무기력한 태도였다. 그렇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죄로 이렇게 잡혀있는 것이죠? 네빌 세인트 클레어씨를 납치 또는 살해했다는 혐의였죠. 그래요. 당신이 자살 미소를 실행하지 않는 이상 그 혐의는 성립될 수 없겠군요. 형사가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내가 경찰에 몸담은 지 27년이 지났지만 이건 정말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사건이군요. 만약 내가 네빌 세인트 클레어가 맞다면 그 어떤 범죄도 저질러진 적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나는 지금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는 당신이 아내를 조금이라도 더 신뢰했다면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군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였습니다. 죄수가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에나 주님 나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오 주님 이 무슨 수치입니까 내가 뭘 해야 할까요 셜록홈즈가 그의 옆에 앉더니 다정하게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만약 모든 사건을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형사법 법정이 모든 것을 막힌다고 하면 그가 말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당신이 경찰 당국자들을 설득해서 당신에게 피해가 생긴 범죄가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면 이번 사건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신문사까지 흘러들어갈 이유는 찾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브래드 스트릿 경위님께서 지금 당신이 우리에게 앞으로 말해줄 모든 것을 기록한 다음 적절한 직책의 상급자에게 보고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사건은 법정에 갈 일이 절대로 없을 겁니다. 주님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죄수가 격정에 가득 찬 어조로 외쳤다. 나의 비참한 비밀이 나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알려질 바에는 감옥에 가는 것이 나아요. 아니 사형을 당하는 것도 참을 수 있을 거예요. 나의 비밀 이야기를 듣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체스터필드의 교장선생님이셨고 나는 거기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어요. 나는 어린 시절 많은 곳을 여행했고 배우로서 무대에 서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나는 런던의 큰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우리 편집장이 거대한 도시에서 일어나는 구걸 행위에 대한 기사를 쓰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기사를 쓰겠다고 자원했죠.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의 모든 모험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가짜로 구걸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기사에 활용할 기본적인 정보를 모두 수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죠. 배우로 활동하던 시절 나는 분장을 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분장술에 있어서 분장실 사람들에게서 작은 명성을 얻기도 했죠. 그래서 나는 그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를 성취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얼굴에 색칠을 하고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도록 분장을 했어요. 커다란 흉털을 만들고 입술 한쪽에는 살색으로 칠한 작은 석고덩이를 붙여서 마치 뒤틀린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붉은 가발을 쓰고 적당한 옷을 입고 런던에서 런던에서 가장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겉으로는 밀랍 성냥을 파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걸꾼이었죠. 처음 일곱 시간 동안 그 일을 수행한 다음 집에 돌아가자 내가 구걸에서 모은 돈이 26파운드가 넘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매우 놀랐어요. 그리고 나는 기사를 작성했고 그 일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 친구를 위해서 보증을 서준 적이 있는데 나에게 25파운드를 지급하라는 최고짱이 왔어요. 나는 그 돈을 어디에서 구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근심에 쌓였는데 그 순간 분연듯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는 채권자에게 사정을 해서 보름의 말미를 얻어냈고 신문사에는 약간 긴 휴가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분장을 한 채 런던에서 구걸을 했죠. 열흘 동안 나는 그 돈을 모두 모았고 빚을 모두 갚았죠. 아마도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얼굴에 색칠을 좀 하고 모자를 땅바닥에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하루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일주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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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파운드를 받으면서 고된 신문사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내 마음속에서 돈과 자존심 사이에 기나긴 싸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돈이 이겼고 나는 기자일을 그만뒀어요. 다음날부터 처음으로 골랐던 곳에 자리를 잡고서 나의 유령 같은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서 동정심을 얻어내고 그 대가로 주머니에 동전을 채웠어요. 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에요. 내가 어퍼스완듬가에 얻은 방의 아래층에 아편굴 주인이 그 사람이죠. 매일 아침 나는 그 방에서 비참한 구걸꾼의 모습을 하고 나왔다가 매일 오후에는 훌륭한 옷을 입은 도시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나왔으니까요. 나스카라는 사람은 그 방에 대해서 충분한 집세를 받았기에 그가 내 비밀을 금고에 감춘 것처럼 잘 지킬 것임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상당한 양의 돈을 저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은 런던의 한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1년에 700파운드를 벌 수 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물론 그 돈조차도 나의 평균 수입보다 못 미치지만요. 다만 나는 분장에 있어서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지혜로움을 보여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기술은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서 더욱 능숙해졌고 나는 런던에서 상당히 유명한 구걸꾼이 되었죠. 하루 종일 페니 동전이 나에게 쏟아져 내렸어요. 뭐 가끔씩은 은화도 섞여 있었고요. 내가 하루에 2파운드를 벌게 되면 그날은 불운한 날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점점 더 부유해지면서 나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교회에 큰 저택을 사고 결국에는 결혼도 했어요. 물론 그 누구도 나의 실제 직업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지 않았죠. 사랑하는 아내는 내가 런던에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죠.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죠. 지난 월요일 나는 하루 일을 마치고 아편굴 위에 있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창문 밖을 바라보았는데 아내가 거리에 서서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공포와 충격이 휩싸인 나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팔을 급하게 올려서 얼굴을 가리고 나의 공범인 라스카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내 방 쪽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아래층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들었지만 그녀가 위로 올라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나는 재빨리 옷을 벗은 다음 구걸꾼의 옷으로 갈아입고 모든 분장장치와 가발을 썼어요. 아내의 날카로운 눈으로도 그 분장을 꿰뚫어보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방이 수색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고 그러면 옷 때문에 내 정체가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창문을 열었어요. 그러는 도중에 너무 급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아침에 집에 침실에서 뺀 손가락의 상처가 다시 터져서 피가 흘렀어요. 나는 외투를 잡고 그 안에 동전을 채워 넣었죠. 보통은 구걸에서 모은 돈을 외투에 넣은 다음 그 방으로 돌아가서 작은 가죽 가방에 넣었는데 그 동전들을 다시 빼내서 외투에 넣었죠. 나는 그것을 창문 밖으로 던졌고 외투는 템즈 강물 속으로 사라졌어요. 다른 옷들도 던지려고 했지만 바로 그 순간 경찰관들이 계단으로 돌진해 올라왔어요. 그리고 몇십 초 후 나는 그 사람들과 마주쳤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나는 네빌 세인트 클레어씨가 아니라 구걸꾼으로 인식되었고 살인자로 체포되었죠. 이것 외에 내가 설명할 것이 더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최대한 오래 이 분장을 유지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나는 얼굴을 씻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끔찍한 공포와 걱정 속에서 지낼 것을 짐작했기 때문에 나는 반지를 빼서 그것을 라스카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경찰관들이 지켜보지 않는 사이에 급하게 편지를 써서 같이 줬어요. 아내에게 걱정하거나 겁에 질릴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편지였죠. 그 편지는 어제 아내분에게 도착했습니다. 세상에나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우리 경찰에서는 그 라스카라는 친구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드스트리트 형사가 말했다. 그러니 감시를 피해서 그 편지를 붙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으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군요. 아마도 그는 자신의 손님 중 한 명에게 그 편지를 부탁했을 것이고 그 손님은 며칠 동안 그 편지를 잊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된 것 같군요. 홈즈가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구걸 행위로 인해서 체포된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그 벌금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일을 이 정도에서 멈춰줘야 합니다. 브래드스트리트 형사가 말했다. 만약 경찰선에서 이 일을 정리하기를 바란다면 더 이상 휴분이라는 구걸꾼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엄숙한 맹세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도 더 이상 취할 행동은 없을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당신이 또다시 구걸하는 것이 목격된다면 모든 일이 다시 드러날 겁니다. 홈즈씨 이번 사건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덕분에 큰 빚을 졌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군요. 이번 사건의 결론에 도달한 것은 이렇습니다. 내 친구가 말했다. 다섯 개의 베개를 쌓아서 그 위에 앉은 다음 한 무더기의 담배를 피운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내 생각에는 왓슨 베이커가로 지금 가면 허드슨 부인의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을 것 같군.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